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매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의 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쇼형 잠수함 U-206A 6척을 2,500억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 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토부터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생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타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 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팬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후이암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후이암 두척을 할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의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절도 없었고 전기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한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에 서방 진영의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브 SAAB의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시스템 계량과 유지보수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암투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의 일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계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두 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여덟 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쿠에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세 척을 두 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얼의 16발과 길에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안급 039A를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해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두 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 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1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사 전차 28대를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습함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습함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 여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부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 태남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의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 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개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이암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이암은 2019년 취역돼 품이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남아구세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품이폰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염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세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술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유럽에서 KAI가 보여주는 모습에 많은 강대국들이 적지 않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가 실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바로 그것이 유럽 앞마당에 펼쳐지자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데요. 현재 폴란드에 FA-50을 납품한 KAI는 또 하나의 행동을 전격 개시하면서 관련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FA-50 이후 KAI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왜 그것이 치명적인지 봐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면 더욱 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우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최근 KAI계 미국 관련 벌인 회의가 매우 심상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많은 방산업체들의 비웃음을 샀을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했더라도 그것은 곧 종료될 프로그램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많은 공군, 비행제작 방산업체들은 이미 전투기 개발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었기 때문이며 이에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어느 면에서 당연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는 일찌감지 T-50 고등훈련기의 성공을 매우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어떻게든 해내는 힘이 있다고 판단하며 가능성을 크게 본 것입니다. 결국 그러던 한국이 금주 미국의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약 600대 납품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해군과 공군은 10년 내로 고등훈련 7K UJTS와 전술훈련기를 330시토부터 59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군 UJTS 도입 사업에서는 T-50 계열 항공기와 보잉사브 SAAB 컨소시엄으로 개발되는 기종인 T-7A와 치열한 입화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수주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 업체인 보잉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현재 확신할 수 없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단독으로 미국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모습은 주변국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방산 최강국가인 미국에 고등훈련기를 납품한다는 발상 자체를 하기 어려운 까닭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T-50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25조토부터 44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며 7만토부터 1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므로 한국에는 또 하나의 방산 잭팟이 터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예전 같으면 이러한 방산 잭팟이 어쩌다 터지는 하나의 이벤트였겠지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오퍼가 등장해 그 중 하나의 빅오퍼를 소화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FA-50은 한미 공통 개발의 의미가 들어갔고 F-16을 연결할 훌륭한 보조자원으로 활용되는 데다가 운영 비용이나 가성비 성능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미국에 납품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 대량으로 고등훈련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야말로 KAI 목표인 전세계 천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F-16 이상급을 운영하기 원하는 상황에 FA-50은 그야말로 최적의 대체 옵션이 되는 모양새이죠. 또한 FA-50이 F-16을 제끼고 사실상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각국은 안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크게 할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체가 FA-50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실제 한국에 FA-50을 수입해 잘 활용하고 있는 필리핀은 IS를 소탕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으며 중국의 선박 220척을 몰아내는 데 FA-50을 전격 활용하며 추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공군 합동 훈련에서 FA-50은 최강 미국 F-22 래퍼와도 합을 맞췄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버린 훈련으로 미국의 최강 기체와 필리핀의 상시 운용 FA-50이 연합한 작전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FA-50의 정밀 타격 능력과 F-22의 공중장악 능력을 통한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며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있을 만한 상황을 가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도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FA-50의 위상이 올라왔으며 이국에서도 꾸준히 중진국 내외 국가들과 작전을 지향하고 있죠. 사실상 FA-50의 전세계 보편 보급파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F-16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지만 FA-50에 대한 비판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내부에서조차 검증이 안 된 FA-50을 수입한다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매제 등에서는 한국의 FA-50의 비행거리가 짧다는 지적을 했으며 또한 무장이 F-16에 비해서 훨씬 빈약할 수 있다는 흔히 알려진 단점을 들며 비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방산 중진국에서도 인도나 이탈리아 훈련기와 비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FA-50은 공중급 유기로 항속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으며 폴란드의 경우 결국 F-16을 도입하고 운용하는 데는 최소한 3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F-35의 경우에는 3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 아래 FA-50이 가장 유리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러시아가 국격 넘어 폭격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곧장 받을 수 있는 것은 FA-50 뿐이며 실제 이번 달 공수된 FA-50에서 폴란드 공군은 매우 만족감을 나타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주 폴란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한국의 전략이 다음 단계로 갔다는 건데요. FA-50이 단순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뛰어넘어 장악을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든 정황이 나왔습니다. 실제 금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할 폴란드의 공군기지에 고객 지원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KAI는 19일연지시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이상재 CS센터장, 의샤르드 고르지사 민스크 공군기지 두 단장을 비롯한 폴란드 공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폴란드 기지 사무소는 튀르키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태국 등에 이어 KAI의 여섯 번째 해외 사무소입니다. 민스크 기지 사무소는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KAI 현지 사무소와 소동하며 폴란드로 납품될 FA-50 48대의 고객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합니다. KAI는 공군기지에 상주하며 24시간 밀착정밀 지원이 가능해져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력 증강과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스크 기지 사무소는 첫 업무로 최근 폴란드에 도착한 FA-50 제프 1.25기의 폴란드 공군 인도 업무를 지원하죠. 그런데 이러한 폴란드 공군기지 사무소가 오픈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폴란드 해외 사무소는 바로 유럽을 겨냥한 허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단순히 영업을 떠나서 한국의 주특기인 패키지가 주변국을 더욱 좌절시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판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비는 물론 교육 등 그 사후 조치가 크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FCAS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AI는 단독으로 정부와 합세하여 파죽지세로 유럽의 사무소를 개설해 밀고 나가는 반면에 에어버스와 다소의 이권 다툼으로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르크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내버려두고 라팔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사업에 참여한 스페인은 이 사업을 비관적으로 보고 KF-21 도입에 폭탄 선언도 했습니다. 그들은 FA-50을 수입하고 서유럽에 판매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KF-21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140조원 가량이나 투입되는 유럽 최대의 방산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기체가 나오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할 나라가 있겠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F-35를 도입하는 나라들과 비슷한 고민으로 운용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6세대 기체가 나오면 미국의 F-35처럼 거의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제도인 FMS는 그 내역을 상대국가는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 측에 미국에 공동 대응을 하자고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F-35를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FMS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아예 이제 사무소를 개설하고 정비소까지 현장에 나간 셈입니다. KAI는 폴란드를 유럽의 전투기 납품 허브로 설정 후 앞으로 정비기지창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KF-21 자세대의 블록이 폴란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교두부 역할로 쓸 수 있습니다. 정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오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미국과 유럽 등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 한국의 빠른 서비스는 배송 뿐만이 아니라 당산 판매 후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이는 비싸게 방산을 구매한 것 이상으로 정비나 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국가들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AI가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은 필리핀, 인니, 태국 등의 동남아 등지였으며 규모면에서는 그리 크지 많은 국가들로 그만큼 시장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사무소 오픈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시장의 주요 전투기로 자리 잡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지난 6월에 파리에어쇼 등 최근 1년 내 열린 유럽의 에어쇼와 방산 전시회 등에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FA-50 서유럽 판권을 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에 굳이 FA-50을 대리해서 판매할 이유는 하등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만 떼어주는 꼴이고 더 이상 많은 국가들이 에어버스 이름이 붙었다고 더 구매하는 것도 아니기에 KAI는 유럽 최초의 사무소를 개설하여 이제 본격적인 세일즈, 마케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며 주변북들에 한국은 무기 판매와 더물어 동시에 생산과 정비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유럽 각국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들고 나온 KAI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 특히 각국은 바로 투입 가능한 효율적인 전력을 찾기에 더욱 그러한 모양새이죠. 이와 같이 FA-50은 KAI 폴란드 사무소를 통해서 유럽 진출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같이 전투기 분야에서도 한국의 방산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불타는 중국 초소들, 미얀마 중국 국경 지대에 있는 초소들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탄압에 신음하던 소수민족 와조기독립운동에 나서며 중국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단단히 무장한 이들은 중국을 공격하며 자유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데요. 한동안 조용했던 미얀마 중국 국경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잠시 초소에 내려와 쉬던 군인은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야생동물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움직임이었죠. 즉각 자세를 고쳐 잡은 남자는 초소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초소 안에서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의 선임은 이미 무전을 통해 움직임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초소 근처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큰 소리와 함께 초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뒤를 이어 초소로 번진 화염은 삽시간에 초소 전체를 집어삼켰죠.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빠르게 초소에 불을 붙인 이들은 금세 모습을 숙이고 다른 초소로 이동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초소 습격은 예상치도 못한 시간과 예상하지 않은 인원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초소 세체가 전소되는 한편 이를 지키고 있던 인민해방군 병사들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팡상팽생 지역에서 벌어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인민해방군과 미얀마 군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없었고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없었기에 이번 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습격의 주동자로 현재 미얀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세력이 아닌 별개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하며 습격의 배후로 와족 연합군 UWSA 뒤에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 운남성 일대를 중심으로 터전을 잡은 이들 와족은 소수민족들로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 불을 축적해 중국 경부와 미얀마 정부를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구축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와족 연합군의 규모는 상당한데요. 대략적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비군은 대략 1만 명에 달하며 예비군 병력도 보유하고 있어 총동원을 하면 3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갖춘 곳입니다. 게다가 갖춘 무기들도 범상치 않은데요. UWSA 소속 육군은 기본적으로 중포와 장갑차로 무장해 있으며 공군을 별도로 두고 있어 매 17 헬리콥터와 HNON 지대국 미사일 등 한 국가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용 드론 부대도 갖추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기기와 지원 병력도 갖추고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이들 와족의 무장 수준은 미얀마와 중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와족 연합부는 전투 경험도 갖춘 이들입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1980년대부터 미얀마 군부와 전투를 벌인 이들 와족 연합부는 풍부한 산악 지대 경험을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도 미얀마 정부와 대립할 정도로 군사적인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이들 와족은 최근까지도 미얀마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누었지만 이제 이 칼을 중국에 겨눈 것인데요. 중국군 초소를 공격한 것은 본격적으로 와족 연합군이 중국의 약한 부분을 공략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와족 연합군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남부전군은 74집단군과 75집단군으로 이루어진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이 남부전구에 위치한 병력들은 중국 전체 병력들 중 가장 취약한 병력에 속합니다. 남부전구가 위치한 지역은 중국 정부의 관할이 미치지 않은 곳이며 소수민족의 입김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반란 세력도 별로 없었기에 중국 정부가 따로 병력을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 대만 문제로 인해 7,475 집단군 병력을 대만 쪽으로 이동하면서 병력의 공백이 발생했고 남부전구에 대해 감시가 소홀했던 것이 겹치면서 이러한 초소 전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와족의 태도 변화는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와족이 태도를 바꾼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와족은 본 뒤 중국과 미얀마 인근에서 거주하던 인종으로 독특한 풍습을 지키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위 말해 엽두풍속을 지니고 있는 종족으로 중국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던 종족이었죠. 엽두풍속이란 동물의 머리뼈를 마을 입구나 집 문 어구 곳곳에 걸어두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최근까지도 지켜진 풍습이나 중국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풍습이죠.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풍습을 지켜왔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들 민족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와족 자체의 자존심이 매우 높아 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건들거나 자극하는 것에 분노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중국 정부에 복숙하는 데 있어 저항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이들 병력을 상대할 수 없었고 와족은 저항했으나 결국 마지못해 이들 국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와족은 뜻밖의 기회로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높은 산악지대에 습한 곳들이 많아 대마를 비롯한 마약 재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마약 거래가 큰 돈이 될 것이라 판단한 이들은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 와족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대규모 마약 제조 공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마약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80%가 와족이 지배하는 곳에서 재배한 마약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고 이 부를 이용해 와족은 무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수민족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뿌려둔 무기들을 와족은 몰래 모으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도 미얀마를 비롯한 국경지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와족의 무장을 묵인하면서 와족은 급격하게 새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와족 연합군이 탄생할 수 있었고 강력한 상기군을 둔 소수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와족은 이후 미얀마 정부군과 싸우면서 자치권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독립을 방해하는 국가라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서 와족과 중국은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 차별 정책과 미얀마의 군사독재 반란이 동시에 일어난 때입니다. 미얀마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소수민족 감시가 둔해졌고 중국도 대만에 집중하면서 와족이 지배하는 국경지대에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하면서 와족 독립의 기반이 갖춰진 것이죠. 그렇기에 와족은 기회를 틈타 중국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와족은 연합군 소속 주요 보직 인원을 교체하면서 온건파였던 이들이 강경파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치후 만족하던 이들이 아닌 독립을 원하는 이들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독립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죠. 14명에서 15명에 이르는 이들이 교체됨과 동시에 와족은 그동안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한 반란군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는 동안 중립 자세를 취하며 사태에 뛰어들지 않았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며 반란군 타도에 뛰어든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주변 소수민족들에게 무기를 지급하는가 하면 와족 교관을 파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족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소총도 선물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얀마 반란군을 향한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놀란 미얀마 반란군은 와족을 상대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와족은 이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 미얀마 전국이 계속 불안해져 자신들의 독립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국 지역을 공격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중국이 와족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였죠. 그러나 중국은 와족 독립을 절대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와족 독립의 승인은 곧 중국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즉시 동부전구로 빼돌린 병력을 다시 돌렸습니다. 남부전구의 병력을 다시 원난성으로 돌려놓는 한편 동부전구 병력 일부까지도 남부전구로 옮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신화망을 통해 쿤밍시 인근에 중국 육군 부대가 집결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이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만큼 와족은 힘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와족 제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갖춰진 와족 부대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대만 문제에 힘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와족에서 시작된 반발 움직임이 신장 위구르와 다른 소수민족으로 번질 수 있어 신속한 제압이 중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도 중국의 편이 아닐 뿐더러 와족에게 유리한 지형인 미얀마이 대까지 중국이 침범해야 하는 상황 국제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중국은 골치 아픈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탄압에 신음하던 이들 와족이 독립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중국 소수민족들이 탄압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 잠수함 이지스함 드론 스텔스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장비가 난무하는 현대시대지만 때로는 수천년 전부터 존재했던 전쟁 방식이 이를 무력화 시키기도 합니다. 땅굴인데요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벌어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토록 길어지는 이유 역시 이 땅굴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정면으로 맞붙었다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땅 밑에 총길이 480km 최대 깊이 40m에 이르는 거미줄처럼 깔린 지하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콘크리트를 차근차근 채워 지하 건축물 수준으로 규모와 완성도를 높인 후 이곳을 드론 제작과 발사 로켓과 탄약 저장고로 은밀히 활용하며 전쟁을 준비했다고 하죠. 전력과 통신망은 물론 일부 출입구는 병원과 연결되도록 설계했다고 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침수작전을 개시하기도 했으나 총 8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입구 중 약 500개를 파괴했다고 알려졌지만 이조차도 정확한 규모는 아닙니다. 사실 땅굴하면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하마스의 땅굴 기술을 북한이 제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1997년 미 해병대가 발간한 북한 핸드북에 따르면 남치명 땅굴은 전부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땅굴은 고작 4개에 불과합니다. 2000년 이후 북한 귀순자로부터 얻은 첩보를 입수해 14곳에 대한 탐사를 벌였지만 추가적으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골치 아픈 땅굴은 미국조차도 혀를 내둘렀었죠. 그런데 혹시 미국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했던 이 땅굴을 한국군이 가볍게 깨부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베트남 전쟁 이야기인데요. 60년 전 베트남 전쟁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건 요즘 시작된 트렌드는 아닙니다. 이미 60년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들이 특히 한국 특수부대에 관심을 보였는데 1960년 월남전 즉 베트남 전쟁 당시입니다. 베트남 전 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1964년 일어난 톰킹만 사건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피트젤럴드 케네디 1917토부터 1963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및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가 제3세계에서 전개하는 민족해방운동을 두고 미군에 대한 정면도전 이라며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1962년까지 만천명이 넘는 비전투 군사요원을 베트남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공격하면 이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냈죠. 그러던 1964년 8월 2일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 USS 매독소는 베트남의 톰킹만 갓 북베트남 어뢰정 세척과 교전을 치었습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동원 북베트남 어뢰정 세척에 손상을 입히고 10명의 사상자를 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는 베트남전 참전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케네디 암살 후 후임으로 들어선 존슬랜든 베인스 존슨 1908토부터 1973 행정부에 의해 본격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번 막대한 자금이 있었고 냉전을 거치며 구축한 최첨단 무기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두려워할 상대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초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은 미국의 힘을 과신해 매일같이 술판을 벌이며 방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 상태로 헬기를 운전하는 미치광이 파일럿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이 미군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이제껏 미군은 단 한 번도 정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노르망디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는 인천 상륙작전 거대한 군사작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베트남 전쟁은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정의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직후 38선 이북으로 진격했던 것과 달리 북베트남으로의 진격이 없는 아주 고요하면서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정글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이 미군들에게 지옥이었죠. 당시 미군들이 치른 대부분의 작전은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몸이 작고 날렵한 베트콩들이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치민 서쪽 구찌큐추의 지역에는 그 유명한 구찌 땅굴이 있는데 이 터널은 베트콩 수십 명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 수색하면서 언제 어디서 베트콩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미군들은 항상 머리카리 곤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비트랩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땅굴을 찾고 베트콩을 찾는 수색작전에 미군들은 지쳐갔습니다. 언제 어디서 베트콩이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머리카리 곤두서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피가 말라갔죠. 베트콩을 경멸하기 위해 설치한 부비트랩은 베트콩들이 회수해 다시 설치했고 이는 정글에서 작전하는 미군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결국 극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미군 6만5천명이 다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술판을 눈감아줬던 미국이 결국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청하게 되는데 한국 역시 미국에게는 우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 완전철수까지 32만여 명에 달하는 비전투요원 대민지원을 포함 전투부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파병 요청을 받은 한국은 가난함 탈피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경제발전에 이용하기로 합니다. 즉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자금 등을 지원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낸 부대는 평범한 부대가 아닙니다. 전부 특수부대로 구성되는데 해병대 청룡부대 육군맹호부대 백마부대 음마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그리고 현 특전여단인 공수지구대까지 파병했죠. 그리고 이들은 파병 직후부터 전쟁의 신이라 불리며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한국군은 잘 싸우지만 적들에게 지나치게 잔인하다. 이 말은 주월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의 실제 증언으로 한국군은 남베트남 쪽의 입장에서는 용감했고 베트콩의 입장에서는 잔인하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자랑스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한국군인들의 활약에 적어도 남베트남과 미군이 환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퍼진 소문이기도 한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지휘관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전쟁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 현지 상황에 적응하며 베트남에서의 독특한 자체 전술을 마련하며 명성을 높여갔는데요. 특히 땅굴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베트남이 땅굴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프랑스군에 맞서기 위함이었는데 총 46km의 땅굴을 팠고 미군이 참전하면서 1967년 추가로 200km를 더 팠습니다. 총 250km에 이르는 구찌터널은 사이공강에서부터 캄보디아 국경에 다달을 정도로 방대했는데 평균 5m에 최대 10m에 이르는 높이 그리고 50톤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했죠. 땅굴 입구는 대문처럼 존재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하수구 입구처럼 만들어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땅굴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은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터널로 직접 침입해 배트콩을 제거하는 작전이었는데 이를 위해 터널 G-CHANEL 랏다는 특수 부대를 운용했습니다. 입구 크기가 고작 50cm에 80cm라는 작은 입구에 진입시키기 위해 매소한 병사 600명을 선발한 후 강도 높은 침투 훈련을 시켰죠. 충분한 훈련 후 땅굴 입구로 이들을 침투시켰으나 결과는 대실패. 우선 최대 10m에 이르는 깊은 땅 속에서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베트남 정글의 뜨겁고 습한 공기는 숨을 마시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입하는 것은 둘패 문제 진입 전에 수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는데 베트콩은 입구를 여는 순간 부비트랩이 폭발하도록 위장입구 수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호흡 위장트랩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었습니다. 베트콩은 어둠 깊숙한 곳에 개똥을 바른 죽창을 설치해뒀는데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신발을 뚫고 죽창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창 끝에 입은 상처 깊숙이 개똥 세균이 침범해 수많은 대원들이 세균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땅굴 진입에 성공했더라도 공간이 좁아 무기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고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베트콩의 기습에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독사가 득실거렸기 때문에 터널 주입 부대원들에게 땅굴 전투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점차 터널 주입 부대 지원자가 줄어들었고 미군은 독일에서 군견 3,000마리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입구를 찾도록 훈련시킨 군견들이 입구를 잘 찾아냈지만 부비트랩에 속절없이 희생됐고 곳곳에 베트남 고추가루를 뿌려두어 개들의 후각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터널에 침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깨달은 미군은 터널 자체를 폭파시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의시더 폴스 작전 오퍼레이션 CDAR FALLS입니다. 1967년 1월 9일부터 일주일간 미군은 3만 명의 병력과 화력을 총동원해 헬리콤터로 구찌 땅굴을 공습하고 지상군은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지하터널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것이 파괴됐고 공병들이 폭약을 설치해 터널 폭파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고작 250km 터널 중 10km 파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베트쿵은 파괴된 터널은 곧장 호미로 원상복구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이 사용한 방법은 월남전 최악의 작전 오렌지 에이전트에이전트 오렌지 아는 정글 고사 작전입니다. 즉, 고엽제라는 끔찍한 제초제를 쓴 겁니다. 미군은 고엽제를 잔뜩 실은 헬기로 밀림해 고엽제를 뿌렸는데 이 제초제가 닿는 순간 나무든 식물이든 전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나 식물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사용된 고엽제 양이 4200만 리터라고 하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땅굴속 베트쿵을 감당하지 못한 미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한국군입니다. 한국에서 파병된 부대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약 6만 번의 전투에 참가했는데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땅굴 전투였습니다. 베트쿵에 비해 다소 체격이 크지만 미군에 비해서는 한참 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군인들이 땅굴에 진입하기에 다소 유리했죠. 그리고 한국군은 터널의 공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최루탄을 썼습니다. 즉, 터널 입구를 발견할 때마다 최루탄을 던져 넣었고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 매운 공기를 견디지 못한 베트쿵들이 빠져나오길 기다렸죠. 최루탄을 어떻게든 견디려 버티던 베트쿵들은 질식사학이 일쑤였는데요. 비록 땅굴 전투에서만 성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한국을 포함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대만 캐나다 등이 함께 참전했는데 이 중 한국군이 단연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쟁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결정했는데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군이 단독으로 이 전쟁을 수행했다면 100% 승리했을 것 이라는 말이 나돌았다고 하죠. 북베트남 지도자였던 호치민 역시 전투에서 한국군을 만나면 될 수 있으면 교전을 피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전쟁의 특성상 그 성과는 사상자 교환 비율로 알 수 있는데 파병 초기 남베트남부는 12.8명 미군은 15.6명인 반면 한국군은 110.5명으로 한국군 1명당 배트콩 10명을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전쟁이 진행될수록 높아지더니 최고 124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듯 한국의 파병 부대에 특출났던 것은 첫째 부대원들이 6월 25일을 겪었거나 6월 25일 직전에 태어난 병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장급은 1935년 전후 일반 사병은 1945년 전후로 출생해 모두 6월 25일을 겪으면서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공산당 잔당을 토벌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상당했었죠. 즉 배트콩들은 한국군에게는 북한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배트콩을 발견하면 마치 북한군을 발견한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 섬멸시켰죠. 둘째는 한국군이 가진 창의적인 전술 덕분입니다. 1966년 3월 미국의 에반스빌 저널은 당시 한국군에게 베트남 전쟁을 독점 수행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5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전술구역에 침입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투했고 베트콩이 장악하던 중부해안 지대는 한국군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미국의 뉴스위크는 베트남에 있는 미군은 전투에 있어서나 평정사업에 있어서 한국군을 최고로 평가한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미군들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술을 배워야 한다. 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은 특히 베트남인들의 민심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베트남 언론 역시 한국군이 주둔 중인 중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한국군은 아주 특별한 전술을 가진 적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않고 지방 농민들과도 잘 어울려 농사철에는 농사도 지어주고 군의관들은 대민진료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여 한국군을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참전기간 한국군은 대민진료 352만 건 이상 식량 19,640톤 의류 46만 점 이상 이외 농기구 집 교실 도로 교량 건설 등 모든 분야에 손을 보탰고 유엔조차도 우리 한국군의 민사작전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파병은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논란이 당시 파병된 우리 한국군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에 와서 묻자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과오를 다루느라 당시 목숨 걸고 외화를 벌어야 했던 우리 군인들의 희생까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